제 방송이 아주 신나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가끔 방송이 마치고 옛날에는 제 방송을 안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실방을 하고 나서는 가끔 잘라서 내보내는 방송을 자주 듣습니다. 자주 듣는데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심을 담은 게 아니고 자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울한 이야기라는 이런 부분을 좀 자주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요즘에 밝고 맑은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 입에 달콤한 이야기 많이 하는데 당신 프로그램을 들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거는 그렇게 판단하면 또 딴 데 가서 들으면 되는 것이고 제가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께 주목하게 되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눈에 확 띄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여당과 야당 지방선거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 합의 371만 명에 최대 천만 원을 지급한다. 이게 있고 그다음에 하나를 띄고 그다음에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구룡마을 개발이익 전 시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어쨌든 사정이야 딱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겠지만 결론은 돈을 주는 겁니다. 돈을 그냥 주는 겁니다. 기사를 조금 더 상시하게 보면 여당과 야당이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추가경정안을 합의하고 371만 명에 최대 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하겠다. 여야는 29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추가경정예산은 문정권에서 4번을 실시했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예산 외에 또 돈을 들여서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돈을 지급해야 될 이유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보시죠. 송영길 모든 서울시민에 100만 원씩 돌려드리겠습니다. KTX 제주 연결이어서 공략하면 구룡마을 개방 예상이 가운데 10조원 천만 시민께 지급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다 크게 열렸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딱 보고 아주 자동적으로 뭐가 떠오르는 거 하니까 현재를 넘어서 미래까지를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투자결정이라든지 아이들 교육결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미래와 연결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통찰력이나 이런 부분을 갖출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부지런히 살아가면서도요. 그러니까 거기 밑에 독자의견, 시민들 의견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그중에 인상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영식 시민입니다. 이런 추가경정예산안이 한 번 일어나게 되면 돈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월급을 고정적으로 받는 분들이 월급으로 살 수 있는 물건값을 비싸게 사줘야 됩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월급정의들이 이런 추가경정예산 50조에 대한 50조만큼의 월급가치를 낮춰 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 동안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재산가치 낮춰 모은 돈으로 지원해 주신 것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조치는 마치 마약과 같은 것이므로 문재인과 같이 매년 반복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소상공인들이 힘을 내서 빨리 경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장영식 시민의 주장에 대해서 62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다음은 임용태 시민입니다. 글쎄 세금이 나가게 되어 물가 상승이 자극이 될 것입니다. 주어봤자 인건비와 임대료 그리고 전기세 같은 것 말고는 쓰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물붙기하는 것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또 공공으로 주는 추경은 그것 말고는 없을 것이고 물가 상승만 되어 살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세금으로 하는 추경은 안 받는 것이 나은 것까지 나의 사견입니다. 24명이 찬성했습니다. 노, 송근, 시민은 댓글에 글을 참 자주 남기시는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단체로 날아먹기로 작정했습니다. 더불당이나 국힘당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자기도 난이로 저리 퍼주다가 문재인이 이기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를 보고 이걸 억제하기가 힘들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추경 편성이 거의 일상화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가 채무도 증가하는 것이 일상화될 거로 봅니다. 일상화. 조금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통계를 보니까 문정권 하에서 대개 대한민국의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가 3.2% 정도 증가했다고 말입니다. 성장률이 1%, 2% 이렇게 머무는데 OECD 평균이 한 1.8%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장영식 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조치는 마치 마약과 같은 것이므로 문재인과 같이 매년 반복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미 이런 현금을 받는 것에 익숙해진 그런 사회는 그걸 끊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다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표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현금을 주고 표를 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대한민국 코의 앞날에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게 계속 반복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2011년도에 소위 무상급식이라는 사건이 한국의 근현대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저는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일찍부터 주장해 왔던 겁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번 그 길로 들어서게 되면 참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사람은 개인적인 그런 결심이나 결단을 통해 가지고 그런 습관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구습이라든지 나쁜 습관을. 그러나 공동체는 그런 습관을 벗어나기가 아주 어렵죠. 대한민국 상황이 그런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제쳐두더라도 선거부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그냥 오롯이 대한민국 문제만 보더라도 한국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2011년 이후에 대한민국은 무상이라는 그런 열차를 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절묘하게 이용한 사람이 문재인이란 사람인 거죠. 이 추가경영예산이라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예고편과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 끝날 거냐. 재정위기가 발생했을 때가 비로소 끝날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 될 거란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좌익들이 좌익하든 우익들이 장악하든 좌파가 장악하든 우파가 장악하는 간에 그냥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계속 뭡니까? 재정지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참 비극적인 일인 거죠. 해법은 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대중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표를 사기 위해서 소위 매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용을 할 겁니다. 대중들은 요구하고 표를 사기 위해서 돈을 풀고 싶은 정치인들은 그것을 이용하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겠죠. 대중들은 돈을 요구하고 또 여러분들 정치인들은 돈을 주고 표를 사고 또 대중들은 돈을 요구하고 표를 사고 그렇게 나아가겠죠. 그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겠지 않습니까? 세금을 올리는 방법이고 조세저항이 크니까 그러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어차피 뭐죠? 숫자로 작지 않습니까? 계속 약탈하는 거죠. 세금을 내는 봉급생활자라든지 아니면 사업가들 그런 구조로 가겠죠. 한 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나아갈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사람은 비슷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그동안 해온 것을 보면 그래도 일본은 좀 낫겠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일본은 구조계획이나 이런 것이 지연됐지만 어쨌든 일본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클 때부터 많이 가르치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나만께 폐기치지 말라. 우리는 뭘 가르치죠? 공부 잘해라. 어쨌든 이겨야 된다. 그런 걸 가르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극단적인 포퓰리즘으로 갈 가능성은 없는 나라입니다. 서서히 깔아앉겠죠. 우리는 다르다고 봅니다. 화끈하게 극단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민족성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리스를 보게 되면 그냥 그대로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리스를 한번 봤습니다. 이게 2015년 기사입니다. 7년이 지나지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하치스 아데네 교수의 한국에 한번 오셨죠.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치스 아데네 국립대학교에 근무하신 분입니다. 재정이 없어가 여러분들 학교가 그냥 청소가 안 되고 아데네 국립대 캠퍼스는 무척 낡아 보였고 건물 곳곳이 낙서로 가득했고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아 지저분했습니다. 재정이 부족해 청소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치권이 만들어낸 복지 포퓰리즘 때문입니다. 시동은 정치인이 걸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죠. 마약처럼. 1981년만 하더라도 나라비 쓴 국내 총생산의 28%에 불과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단히 여러분들 세계 1, 2위를 자랑할 정도로 그리스가 고도 성장국가였습니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1981년도에 최초의 그리스 역사에서 좌파정부가 등장하게 되죠. 1981년만 해도 28%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재정적자도 실업자도 없었고 이후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으로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했고 유로존 가입 이후에 이자가 낮아지다 외국의 돈을 마구 빌려 흥청망청 썼습니다. 재정위기란 것이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옵니다. 한국의 재정은 튼튼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긴장을 푸는 순간 언제든지 위기가 닥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15년 하치스 교수의 여러분들 제안인 겁니다. 금세 오는 겁니다. 과거에 무슨 고성장을 했다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가 엄청나게 고도 성장 일본 다음으로 고성장 국가였습니다. 1981년까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같은 인터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비트로스 아데네 경제대학교 맹혜교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인들이 너무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워 문제가 발생하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펄쩍 뛰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리스의 민간 부분 생산성은 독일에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2011년 민간 부분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6만 7천 유로로 독일에 7만 2천 유로와 비슷했습니다. 연평균 노동시간도 2037시간으로 경제협력기가 해운 중에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짧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비대한 공공부분의 비효율성이다. 세금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사람 숫자를 엄청나게 늘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인상적입니다.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1950년부터 1974년까지 현재 중국처럼 7%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1974년부터 2010년까지 그리스 성장률은 0에서 1%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트로스 교수는 1974년부터 중도 우파 신민당 NP와 중도자파 사회당이 파속이 번갈아 집근하며 서로 누가 국민에게 더 잘 보일까 하는 포퓰리즘 경쟁을 했습니다. 정치의 실패가 경제를 망쳤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누가 누가 국민에게 더 잘 보일까 이런 경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엄청 높은 사회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음 행보를 보내게 되면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누구를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권력의 향변하는 동향을 지켜봐 온 사람은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나라가 금세 망가집니다. 한번 보시죠. 1980년까지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22.5%였습니다. 급속히 늘어납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22.5%입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외환위기 때하고 비슷한 정도의 그렇게 외환위기 이전과 비슷한 정도의 국가 채무였습니다. 대한민국 상황 보시기 바랍니다. 급속히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무도 가장 좁은 의미의 채무입니다. 가장 협의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금에 대한 그런 중당 돈까지 다 합치게 되면 두 배 세 배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국가 예산도 엄청나게 늘려놨습니다. 이거 다 세금으로 하거나 아니면 뭡니까? 국채발행위가 조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14년에 355조인데 2022년대 607조까지 늘어났습니다. 1점 몇 배나 됩니까? 엄청나게 빨리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세금을 쥐어짜야 될 거 아닙니까? 대개 생산적인 계층에 세금을 쥐어짜겠죠. 이렇게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한국 국가 채무 증가율 재정위기 그리스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2020년도 47.9%에서 문정권이 참 못할 짓을 하고 나간 겁니다. 66.7%까지 2016년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누가 예를 들면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윤석열 정부 첫 소상공인들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50조가 통과된 것을 보고 또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또 구룡마을에 한 100만 원 정도 개발 차익을 서울시민들에게 지급을 하겠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치인들은 또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런 구호를 내세울 수밖에 없고 그런 공략을 내세울 수밖에 없지만 늘 한국 사회가 이제 이렇게 가는 진로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렵죠.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교의 김세직 교수 5년마다 1% 성장률이 하락하지는 것을 깨야 한국경제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장의 핵심은 뭡니까? 계속해서 5년 털로 1% 성장률이 떨어진 것이 한국 거시경제 운영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동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벗어나는 일이 쉽지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나 부정적인 그런 견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대개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난한 그런 관료 출신들이 많을 중용을 했습니다. 정용을 했고 이미 국민들은 돈을 받는 일부 계층이 많아 많은 돈을 받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결국 돈을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고통이 따르는 그런 구조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미래라는 것은 그냥 불을 보듯이 그냥 일단 그 경로로 들어서게 되면 돈을 받거나 돈을 뿌리는 그런 경로를 받게 되면 경로에 의존하는 경로 의존성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죠. 특히 우리 사회는 자유주의 전통이 굉장히 일천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게 쉽지가 않고 정치에서도 진영 논리라든지 지영 논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나치게 운이 좋았던 것이죠. 그리고 삼성이라든지 그런 LG라든지 SK라든지 현대라든지 그런 굴지의 기업들이 그나마 성장을 견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